아이고 아이고 소금 강아지 아이고 은은지 소금 회전 조금 잘 만들어서 끓기 단무지 어느덧 바로 김장면 영상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이번에는 얘네비 &씨저씨가 전혀 없어서 짜장면에는 다 같이 먹으려고요 밥 먹방 준비했어요 오늘은 고춧가루에 누워있는 밥도를 먹으려고요 조금 더 먹었고 저는 사과와 함께 먹으면 진짜 맛있다 너무 맛있다 진짜 맛있다 근데 이거 진짜 맛있다 맛있다 네. 다 먹은 유튜브가 있어 근데 내가 사과하는 거 그거는ỡ. 그냥 먹은 거 같고 오늘의 제작. 아줌마 반응이 약간 이상해졌어 하여튼 여자들은 엉뚱한 상상하는데 뭐 있어? 다 말해 한없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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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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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